수우지 양삼박의 영웅 호걸들 18-2. 양지는 따라가서 우이의 가슴을 또 연거푸 두 번이나 내리찔렀고 우이는 온 땅바닥에 피를 콸콸 쏟으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리자 양지가 구경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망랑이를 죽였는데 여러분에게까지 눈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놈이 이미 죽었으니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서 관부에 자수를 합시다. 양지가 말하자 골목구석에 숨뜻이 있던 사람들이 몰려나와 양지와 함께 곧장 개본부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부윤희 관하에 출근하여 이를 보고 있었으므로 양지는 칼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대청 앞에 가서 일제 입구로 앉은 다음 칼을 앞에 놓고 살인하게 된 자초지종을 자백합니다. 소인은 원래 전사의 제사였사운데 화강석을 날라오다가 침몰시킨 일 때문에 관직을 떼이고 노자가 없어서 이 칼을 팔려고 거비로 나갔소이다. 그런데 우일한 망나니놈이 달려들어 이 칼을 빼앗으려 할 뿐 아니라 주먹으로 소인을 때리기까지 하기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그놈을 죽이게 되었사옵니다. 여기 있는 여러 이웃분들이 모두 증인들이옵니다. 이놈이 스스로 와서 자수했으니 문에 들어서면 반드시 때리는 곤장은 면제하고 큰 칼을 씌우도록 해라. 부윤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두 관원에게 검시원들을 데리고 양지와 여러 이웃 사람들을 앞세워 천하교 옆의 현장으로 가서 검시하여 보장을 꾸미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이웃들에게 공초장을 올리고 보증을 서게 한 후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관가의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양지만은 사형수 옥에 가두었습니다. 양지가 사형수 옥에 갇히니 그가 털 없는 범 의의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감옥의 여러 옥사쟁이들과 절급들은 그를 훌륭한 사나이라고 칭찬하면서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돈을 후려낼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잘 보살펴주었고 천안교 아래에 사는 사람들도 양지가 거리에 해충을 없애버렸다고 운전을 모아 그의 옷바라지도 하고 관하의 상하 관원들에게 뇌물도 먹였습니다. 추사도 그의 호갈다운 처사를 인정하고 또 동경장안의 큰 걱정거리를 없애버린 데다 우의의 집에서도 누가 나서서 알성을 부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추문장을 경하게 고칩니다. 그 다음 격식대로 조사와 신문을 하고 일시적인 구타로 인해 임명을 잘못 죽인 것으로 공초서를 꾸민 다음 추사가 부윤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60일에 기한이 찬 후에 양지를 불러내어 칼을 벗기고 곤정 20대를 때린 다음 자문장인을 불러 얼굴에 금인 두 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북경 대명부의 유수사로 유배를 보내 군사가 되게 결제하고 칼은 관가에서 몰수하기로 합니다. 공문을 꾸리고 두 사령이 압송해 가기로 했는데 그 두 사령은 장용과 조호였고 양지에게 일곱 군 반이 나가는 철판 칼을 씌우고 그들이 압송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천안교 근처에 사는 몇몇 부호들은 은전을 출염해 가지고 양지가 오기를 기다려 두 사령을 주점에 청에 앉히고 술을 대접한 후 은전을 주면서 말합니다. 양지는 훌륭한 분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큰 걱정거리를 없애주었습니다. 이번에 북경으로 가는 길에 두 나리께서 모쪼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사령인 장용과 조호가 대답합니다. 우리도 그가 훌륭한 사나이라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이 굳이 분부하지 않아도 잘 보살피겠으니 다들 안심들하시오. 양지도 감사의 말을 하니 그들은 남은 은전을 통틀어 양지에게 노자로 주고 갓기 헤어져 자기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양지는 두 사령과 함께 이전에 투숙했었던 객주집으로 가서 방세를 결제해주고 맡겨두었던 의복과 행장을 찾은 다음 술과 음식을 차려서 두 사령을 대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을 찾아가 몇 군데 난 장독에다 고약을 사서 붙이고 두 사령의 압송 아래 길을 떠나 북경을 향해 걸었고 주에 다다르고 현을 지날 때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두 사령을 대접했습니다. 셋은 길을 가다가 밤이면 객주집에서 자고 날이 새면 연마길로 줄곧 걸어서 불과 며칠 안되어 북경에 이르러 한 객주집에 들었습니다. 본래 북경 대면부의 유수사는 말에 오르면 군사를 지휘하고 말에서 내리면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양중서라는 사람으로 자는 새거리 후 동경에 있는 태사 채경의 사위였습니다. 2월 초 아흘의 날 유수사가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 있자 두 사령은 양지를 유수사의 대청 앞으로 데려가서 개본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양중서가 공문을 읽어보니 죄수는 원래 동경에 있을 때의 안면이 있던 양지이므로 곧 사유를 자세히 묻자 양지는 곧 의가 복직시켜주지 않았고 모자도 다 떨어져 할 수 없이 보도를 팔려다가 우이를 죽인 사연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고하였습니다. 양중서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매우 기뻐하면서 당장 그의 칼을 벗긴 다음 청내에 머물면서 시중을 들게 하고 공문에 서명하여 두 사령에게 주어서 동경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지는 양중서의 부중에서 매일 정성껏 시중을 들었고 그의 착실함을 본 양중서는 그를 군중의 부패드로 청거해서 매달 봉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불복할 것 같아서 군정사에게 분부하여 다음날 대소 제장인원들은 모두 동광문 교련장에 모여서 무예를 겨룬다는 고시를 내붙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중서는 양지를 대청해 불러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군형의 부패드로 승진시켜 매달 용돈이라도 받게 하고 싶은데 내 무예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가 말하자 양지가 대답합니다. 소인은 무과 출신으로 전사부의 제사까지 지냈고 또 18반무에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만약 소인이 상공의 청거를 받는다면 구름이 가셔서 맑은 하늘을 다시 보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 양지가 다소라도 성취한다면 그 은혜는 견마지성으로 갚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양중서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갑옷을 내주었고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2월 중순이라 바람이 잔잔하며 날씨 또한 따뜻한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양중서는 아침을 먹은 후에 양지를 데리고 말을 타고 전후 좌우의 옹리를 받으며 동광문으로 가자 교련장에는 대소 군졸들과 많은 관원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연무청 앞에 이르러 말해서 내린 양중서는 연무청에 올라가 정면에 놓인 은혜색 교위에 앉았고 좌우에는 지휘사, 단련사, 정제사, 통령사, 아장, 교위 정패군, 부패군 등이 유풍당당하게 쭉 늘어섰으며 전후에는 백여명의 장교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장대에는 두도감이 섰는데 한 사람은 이천왕이라 부르는 이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문대도라고 하는 문다리였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만부부당의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장교들을 통솔하여 일제히 양중서 앞에 와서 세 번 길게 소리쳐 읍소하였고 장대에는 누런 깃발을 세우고 그 좌우에는 금고수 수십상이 늘어서서 일제히 두드립니다. 화각을 세 번 불고 정고를 울리자 교련장은 정막이 흐르듯 조용해졌고 장대에 정평기를 세우니 전후의 5군이 일제히 정숙해졌습니다. 장대에 인군 홍기가 날리자 북소리가 일면서 500명의 군사가 두진으로 갈라지는데 병사들은 손에 각기 병장기들을 듭니다. 장대에 백기가 나북기자 이번에는 두진으로 섰던 마군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 나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머물러 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각은 겉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샛불 같은 것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이릅니다. 양중서는 북패군 주군에게 앞으로 나와서 대령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오른쪽 앞에 있던 주군은 영을 받자 곧 말을 타고 연무청 앞으로 달려가 말에서 내려 창을 꽂아 놓고 뇌성 같은 소리로 길게 소리쳐 대답합니다. 북패군은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무예를 다 보이도록 하라. 양중서가 영을 내리자 주군은 곧 창을 들고 다시 말에 올라 연무청 앞에서 좌우로 돌며 창으로 무예를 펼쳐 많은 사람들의 갈채를 받습니다. 동경에서 온 군주, 양지를 대령시켜라. 양중서의 영이 내리자 양지도 곧 연무청 앞으로 나와서 역시 큰 소리를 길게 내어 대답합니다. 양지야, 너는 본시 동경 전사부의 제사관으로 이때가 죄를 짚고 이곳으로 정배를 왔지만 지금 천하의 도족이 창궐하여 나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때다. 내가 감히 죽음과 한 번 무예를 겨뤄보겠느냐? 만일 내가 이긴다면 너를 그 직책에 청거해줄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상공의 뜻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양중서는 군말을 끌어오도록 하고 또 경기구의 수행관에게 경기를 주게 한 후에 양지에게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주군과 겨루어보라고 했습니다. 양지는 연무청 뒤로 들어가서 갑옷을 입고 장속을 마치자 투구 활 화살 요도를 허리에 찬 다음 긴 창을 들고 말에 올라 연무청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양지는 주군과 먼저 창법을 겨뤄보라. 양중서의 말이 떨어지자 주군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귀양살이 하는 도족놈이 감히 나와 창법을 겨뤄볼테냐? 그 말에 성질 더러운 양지가 꼭지가 열리며 화가 치솟았고 크게 소리치며 뚜껑이 열려 독이 오른 맹수처럼 주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군과 양지가 문기 아래에서 말 옆구리를 힘차게 차며 교전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병마도 간 문다리 잠깐만 기다려라! 하고 외치면서 곧 연무청으로 올라가 양중서에게 아랩니다. 상공께 아랩니다. 저 둘이 무예를 겨루는데 비록 그 제조의 우열은 아직 모르지만 창과 칼은 워낙 사정이 없는 물건이어서 역적과 외적을 무찌르고 소탕하는 데 쓰는 것이옵니다. 오늘은 단지 우리 군형에서 무예를 겨루는 것인데 혹여 어디를 상한다면 가벼워야 불구가 될 것이고 중하면 죽을 것이니 이는 군형의 득이 될 것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두 창의 창날을 다 뽑아버리고 전 조각으로 창대 끝을 감싸고 거기에 석회를 묻힌 후에 둘이 다 검정 겉옷을 입고 말을 타고 서로 지르게 해서 흰점이 많은 자가 진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치당하다. 양중서는 곧 영을 내려 두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을 받은 두 사람은 즉시 연무청 뒤로 가서 창날을 뽑고 전 조각으로 창대 끝을 싼 다음에 각각 검정 겉옷으로 갈아입고 상대의 석회를 묻혀들고 다시 말에 올라 진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군이 창을 들고 말벨을 차며 양지에게 달려들자 양지도 창을 비껴들고 말벨을 차며 나가 주군을 맞아 싸우기 시작합니다. 둘은 진 앞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한 대 어울리기도 하고 한 덩어리로 뭉치기도 하였고 안장 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안장 밑에서는 말과 말이 싸웠습니다. 둘이 수십 합을 싸운 다음에 보니 주군의 옷에는 마치 흰 두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흰점이 무려 40-50개나 얼룩얼룩하게 찍혀 있었지만 양지는 오직 왼쪽 어깨 아래에 단 한 개 흰점이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양중서는 매우 기뻐하며 주군을 연무청 위로 불러다 세우고 그 흰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관이 너를 군중에 북배두를 시켰으나 너의 그런 무예로서야 어찌 남정 북벌을 하고 또 어찌 북배두 노릇을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양지로 하여금 주군의 직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자 병마도감 이성이 또 연무청 위로 올라와서 양중서에게 아릅니다. 주군이 비록 창법은 서툴지만 활쏘기와 말타기는 퍽 능란한데 만약에 지금 당장 그의 직책을 삭단하면 군심이 해이해질 염려가 없지도 아니니 주군과 양지한테 한 번 활재주를 겨뤄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 말이 지당하다. 양중서는 다시 군령을 내려 양지와 주군에게 재주를 겨뤄보게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오늘 방송에 이어 양지가 양중설명으로 군사들과 무예를 겨루며 능력을 발휘하는 내용을 프레임으로 하여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